안녕 친구들 나는 송영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2학년 안내찬이라고 해 나는 이 활동을 우리 학교 선생님께 들어가지고 지원하게 됐는데 합격하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고 앞으로 좋은 활동들을 많이 해보고 싶어 나는 말이야 이 언론인이나 리포터로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정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나는 그 누구보다 정직하고 그 누구보다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리포터가 되는 것이 꿈이야 앞으로 내 활동을 많이 주목해주길 바래 안녕